세레나드의 왈츠입니다. 48카운트 2월이에요. 1월 2월 후에 3월 할 때 12시 방향에서 사이드 밸런스 오른쪽 왼쪽 두 번 팩 있습니다. 1번 오른쪽으로 풀턴 할 건데요. 4분의 1 2분의 1 백스텝 다시 4분의 1 사이드 스텝 그 다음에 왼발 크로스락엔 사이드 이게 1번이에요. 1 2 3 4 5 6 2번 오른발부터 크로스 사이드 비하인드 왼쪽으로 풀턴 합니다. 4분의 1 2분의 1 4분의 1 이게 2번입니다. 그래서 2번은 1 2 3 4 5 6 3번 오른발로 크로스락엔 사이드 하시고 왈츠 스텝에서 허브드 페저라는 스텝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배떡 커브를 틀면서 날개 모양 새 날개 모양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스텝이에요. 왼발 앞으로 다시 커브 틀면서 다시 오른발도 앞으로 다시 왼발도 앞으로 이렇게 하는 스텝이에요. 3번 1 2 3 4 5 6 4번입니다. 오른쪽 2분의 1 크로스 백 다시 사이드에서 2분의 1 편하시고요. 초반 아까 했던 커브 투패더 스텝 다시 합니다. 왼발 다시 오른발 커브 틀면서 마지막 발끝이 6시 방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가십니다. 커브 틀어서 갑니다. 이게 4번입니다. 5번입니다. 오른쪽으로 2분의 1 트윙클 크로스 백 다이브. 12시 방향 다시 오시고요. 그 다음에 어마인드 풀턴 할 거예요. 왼발 들어가요. 4분의 1 지점까지 들어가시고 풀턴을 하시고 다시 오른발 뒤로 론델 하시면 5번입니다. 자, 해볼게요. 5번 왼쪽 오른쪽으로 트윙클 1, 2, 3, 4, 5, 6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6번입니다. 비하인드 놓으시고요. 자, 여기가 제일 까다로워요. 발이 4개짜리예요. 비하인드 놓으시고 4분의 1 가면서 스텝. 다시 4분의 1 가면서 스텝. 다시 앞으로 크로스. 자, 해볼까요? 아까 론델에 1, 2, and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멍이 어렵습니다. 발 4개예요. 1, 2, and 할 때 둘 다 업입니다. 2, and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크로스로 놓으시면서 다운이에요. 1, 2, and 3 자, 다시 4분의 1 턴 백. 다시 4분의 1 턴 사이드. 마지막 홀드. 자, 해볼게요. 여기 6번입니다. 1, 2, and 3, 4, 5, 6 그대로 왼쪽 홀드 주시면서 오른쪽 사이드 포인트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왼쪽 모서리로 있어요. 12시 방향, 11시 방향 모서리 방향도 있거든요. 자, 체중이 오른쪽으로 움직이면서 바꾸면서 발 바꾸면서 오른쪽 체중으로 바꾸시면서 한시 방향 모서리로 몸을 튭니다. 바디가 원, 투, 쓰리. 자, 이렇게 한시 방향으로. 자, 이 상황에서 2분의 1 턴. 크로스, 왼쪽으로 턴합니다. 크로스, 백, 사이드. 자, 여기까지 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왼쪽 모서리를 보면서 오른발 놓으시고 살짝 다운하시면 좋아요. 놓으시고 왼발 앞으로 킥. 그 다음에 다시 백, 백, 백. 그 다음 사이드 포인트. 자, 여긴 제가 섞어서 해보는데요. 7, 8번은 다시 할게요. 7, 8번 연결해서 아까 이렇게 끝났어요. 6번에서. 자, 7번. 원, 투, 쓰리. 자, 2분의 1 턴. 포, 파이브, 시스. 자, 8번. 원, 오른발 놓으시고. 자, 왼발 킥. 투, 쓰리. 다시 포, 파이브, 시스. 이렇게 하시면 투월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자, 1번부터 다시 합니다. 오른쪽으로 턴.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시스. 2번.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시스. 3번.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시스. 4번.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시스. 5번. 팝턴. 원, 투, 쓰리. 이번엔 풀턴. 포, 파이브, 시스. 원, 투, 앤, 스트리. 자, 2분의 1 왔잖아요. 다시 포, 파이브, 시스. 다시 2분의 1 와서 정면에 다시 오는 거예요. 포, 파이브, 시스. 자, 7번. 원, 투, 쓰리. 살짝 사선으로 쓰시고. 자, 2분의 1 더. 포, 파이브, 시스. 8번.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시스. 자, 투월 할게요. 1번.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시스.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시스. 3번.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시스. 4번. 원, 투, 쓰리. 고, 파이브, 시스. 5번은 하프턴 1, 2, 3 이번에는 풀턴 4, 5, 6 다시 2분의 1 1, 2, 1, 3 다시 2분의 1 4, 5, 6 살짝 사전 1, 2, 3 4, 5, 6 마지막 1, 2, 3 4, 5, 6 이제 투어 끝났잖아요 지금 여기서 택합니다 사이드 밸런스 사이드 밸런스 해서 스트림을 들어가시면 됩니다